아. 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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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때는 살았던 사람 한때는 죽고 못 살던 사람 이제는 남이 되어 곁에 오지만 그때도 나로는 아직 떠나는 사람은 떠났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다 먼저 지내 그저께 밤도 어둡게 밤도 어디서 구원하고 있을까 어쩌다가 우연이라도 좋아 다시 한번 보고 싶구나 진아야 언니야 진아야 내가 널 사랑했다고 진아야 한 때는 사랑했던 사람 한 때는 죽고 못되던 사람 이제는 남이 되어있어 곁에 오지만 그래도 나에게까지 떠나는 사람은 떠났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다 먼저 지내 그저께 밤도 어둡게 밤도 어디서 구원하고 있을까 어쩌다가 우연이라도 좋아 다시 한번 보고 싶구나 진아야 언니야 형부야 내가 널 사랑했나봐 내가 널 사랑했나봐 어쩌다가 우연이라도 좋아 다시 한번 보고 싶구나 진아야 진아야 형부야 진아야 shepherd 진아야 θα 진아야 요 Cafens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